겨울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오늘이 12월 12일인데 어제 그저께 밤사이 저희 특지방에 겨울비가 아주 많이 50m 이상 내리다 보니까 한겨울에 저희 하천에 물이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면 산불 위험도나 건조 피해 이런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여름까지 흐리고 또 내년 계속 기후변화로 농업을 법으로 종사하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기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상 기후는 이상 기후입니다 오늘이 12월 12일인데 하루 반 정도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 비의 양이 지금 이 하천에 이렇게 많은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비의 양이 지금 이 하천에 이렇게 많은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날씨가 직접 받습니다 자기만의 하천에 이렇게 많은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솔직히 다시 한 번 city 또는 이 하천에 이렇게 많은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하천에 이렇게 많은 강물을 따라서